41번 밑줄근 기역시기에 제기된 독립운동가들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1운동 이후 민족운동을 이끌어갈 지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성, 한성정부, 상해의 대한민국기정부, 연애주, 대한국민연회 등 임시정부가 조직이 되었다가 단일화 주장이 되어 한성정부의 법통을 이어가면서도 통합이 된 대한민국기정부가 상하이에서 추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볼 수가 있죠. 1919년 9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후 1925년까지 대통령 중심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이 시기에 독립운동가들의 주장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개헌이 되면서 1차 개헌이 대통령 중심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제, 그 다음에 청립운동은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 그 다음에 충칭으로 정착한 다음에는 주석 중심의 단일화 지도체제, 그 다음에 44년에는 민혁당, 김규식이라든지 김원봉 등이 합류하게 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주석, 부주석, 연립 내각 형식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중야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초기에 외교 노선이 실패를 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으로 임시정부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놓고서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대표회의인데, 여기서 두 가지 파로 나누어서 큰 갈등만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떠나게 됐습니다. 창조론과 개조론이 되겠습니다. 자, 알아서 보도록 하죠. 이동이, 독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무장투쟁이 필요하다. 이쪽이 바로 창조론 쪽이 됩니다. 주로 연해주 쪽에 있었던 노령, 정부 출신들이 그러한데, 특히 사회주의와 관련된 계열들, 이동이 한인사회당을 창당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노령정부 출신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넘어서는 다른 조직이 필요하다. 또 임시정부의 기존에 외교 중심노선이 문제가 많다. 무장투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바로 신채호 선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론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신채호라든지, 신숙이라든지, 문창범, 뭐 이런 사람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조론에는 여운영이라든지,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이 이제 대표적인 분이고요. 비교적 그 온건한 노선 쪽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신채호 선생의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구시정부를 한다. 바로 창조론이 되는 것이죠.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동희는 국민 대표회의 이전에 이미 이제 그 임시정부를 떠났어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소련이 이제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레닌이 200만 루브를 보냈는데 이것을 이제 이쪽 이동희 쪽 측이 이제 이것을 뭐 전용을 했다. 그런 의심을 받기 때문에 결국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구미위원부를 중심으로 외교활동을 전개된다. 그래서 좀 도가 지나쳐서 국제연맹 위임청원, 뭐 이런 것까지 돼서 이게 탄핵의 한 빌미를 제공하게 됐죠. 맞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독립군 투쟁을 강화해야 된다. 한국광복군 창설은 여기 이제 충칭 정착할 그 시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안창호 선생은 국민대표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안창호가 이제 주장을 해서 국민대표회가 열렸는데 이분은 이제 자체는 이제 개조론 쪽 임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가해서라 사실을 희귀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부통령의 장면 이제 대통령은 신익회가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1956년 대선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 나오죠.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애국학생 고 2학년 열사 연결시. 이건 이제 1987년 6월 시민항쟁 당시죠. 아, 그리고 참고로 이때 돌연 신익회 선생이 이제 유세 도중 열차에서 서거를 하게 되면서 예, 이승만은 이제 당연히 대통령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면이 이제 또 이분은 이제 그 총리로 또 되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 좀 요 사실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박종이 대통령 서거. 이게 이른바 유명한 11.6 사태죠. 유신정권이 종말과는 1979년에 있었죠. 예, 중앙정부장 김지기 위해서 경호신장 차지철과 함께 박종이가 피살되었죠. 그 다음에 삼선개월안. 이게 이제 1969년 박종이 장기 집권 공화당에 이거와 관련돼서 시민들의 그런 반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가, 라, 가라, 다, 나가 되겠네요. 가라, 다나.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다음 지도는 어느 독립운동가의 행적을 실시한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이분은 봉호동 전투에서 활력을 했고요. 청산리 제첩에서도 활력을 했고 자유시 참변을 거친 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후 극장 수위, 정미소 노동자 이런 것들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 바로 홍범도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뭐 거의 뭐 항일 의병에서 독립군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오랜 기간 동안 항일무장투쟁에 힘쳤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대한독립군을 이끌었죠. 대한독립군이라는 독자적인 부대를 이끌고 일본군을 격파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봉호동 전투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청산리 전투의 한 주축을 이루었다.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한중연합군을 결성하여 활동했다. 자, 이거는 이제 1930년대 초 이제 두 인물이 있죠. 한국 동립군을 이끈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한 지청청 장군이 있고요.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선 전투 그 다음에 남만주 쪽에서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있었습니다. 영릉과 흥경선 전투 그 다음에 중강단을 중심으로 북로군정서를 이제 조직을 했다. 중강단, 대종교 이 중강단을 조직한 사람이 이제 서일이고요. 그리고 북로군정서를 총괄하는 입장도 서일입니다. 그 밑에 북로군정서 실질적인 이제 작전 지휘를 하는 이제 사령원은 바로 김자진 장군이 되겠죠. 서전 서숙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했다. 북간도에서 서전 서숙을 설립한 사람은 세이그 특사 중 한 명이며 연애주 쪽에서 대한광복군정부에 설립을 한 바로 이상설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신민회 회원들이 집단 서간도 삼원부 쪽에 집단 이주를 했죠. 그 중에서 이제 많이 회자되는 사람이 이제 이회영과 그 형제들 육형제들이 전 재산을 매각을 해서 엄청난 이제 그 이중에 뭐 기부를 한 것이죠. 그리고 석주 이상용 선생 등 많은 사람들이 집단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신민회의원들이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대통령 선거로 집권한 정부가 한 일로 오른 것은 자 여기 보면은 대통령이 당선이 된 사람은 민주자유당이에요. 자 이 민주자유당은 자 1990년 자 그 이전에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 즉 1987년 12월에 대산이 있었는데 아 결국 당선이 된 사람은 일로 삼김 즉 여당인 민정당은 노태우 그 다음에 삼김 각각 뭐 평민당 통일민주당 공화당에 김대중 김영삼 그리고 김종필 세 사람이 있죠. 이 삼김이 전체를 합치면 일로를 앞서요. 그렇지만 흩어지면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태우의 민정당이 여당이 됐지만 국회의원 총선에서 이게 안 돼요. 이들이 이제 삼김 이제 야당이 훨씬 많은 것이죠. 국정 운영이 안 되니까 1990년에 민정당 민주정의당 민주정의당이 줄임말이죠. 그 다음에 통일민주당 그냥 보통 민주당은 통일민주당인데 이제 YS 김영삼 그 다음에 공화당 JP 김종필 이게 합쳐서 민자당을 민주자회당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야당으로 당해서는 김대중 이제 밖에 없죠. 김대중 후보 자 그런데 1992년 대선에서는 여기 나온 김정 김영삼이 과거는 야당이었지만 여당으로 갈아타서 민자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의 당선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1992년 12월에 했었던 일이 되고 집권한 정부는 바로 김영삼 정부가 되겠죠. 김영삼 정부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금융실명제 이거죠. 평양에서 남북 남북 정상 미달 마쳤다. 자 1차로 가진 게 바로 유명한 김대중 정부죠. 2000년 6월 13일 날 그리고 이틀 뒤인 6.15 공동선언이 나왔고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조인하였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이제 체결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제 수정해서 다시 이제 재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2011년 이명방정부 때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소련 중국과 외교관계 이른바 북방외교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바로 노태우 정부가 했던 일이고요. 소련과는 1990년 중국과는 1992년 이렇게 숙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고생 교복과 두발을 자유하였다. 통행금지를 해제한다든지 등등등 해외여행자유화 이렇게 민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풀어주는 이러한 능력 규제 이런거 하는 정부는 전두환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보면 이제 한자로 소작문제라고 되어 있죠. 소작농 소작쟁이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1920년대에 본격화 되는데 여기 보면 인원수가 1931년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쭉 올라가다가 팍 줄어들게 되는데 하여튼 소작쟁이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작쟁이는 왜 일어나게 됐느냐 일제가 여전히 지주와 소작농 관계에 있어서 일제는 지주편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은 대자수 농민들이 소작농 등이에요. 그래서 지주의 소작농 인상이라든지 소작권 이동 등에 저항을 했겠죠. 그 다음에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등지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글쎄 이게 이거 갖고 알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그렇다고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요. 자 세번째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의 이게 이제 1910년대고 이게 1920년대요. 자 토지조사사업은 산미증식의 여기서 일제는 지주편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소작농들의 견해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번째 중앙조직인 조선농민총동맹의 지도를 받기도 하였다. 자 이 소작쟁이는 노동쟁이와 함께 1924년에는 조선노농 총동맹이라고 해서 농민과 노동자의 공동조직 형태로 나갔는데 1927년에는 각각 농민과 노동 총동맹으로 각각 분열이 되게 됩니다. 암튼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맞는 내용이죠. 자 정답은 5번인데 사회진활론의 민족실력양성운동을 종교했다. 소작쟁이는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진활론의 각각에서 실력양성 이쪽은 부르주아적 자본주의적 그러한 시스템을 인정을 하면서 하는 우파의 그러한 그러한 운동인 것이죠. 그래서 민족실력양성운동은 주로 경제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적의 흥량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경제와 관련돼서는 물산장려운동이라든지 교육과 밀립대학설립운동 이런 것 등이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노동인이나 소작쟁이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1930년대에 들어가면 단순한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가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반제국주의 반일 사상주의 더욱더 강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불법노조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라도, 경상도, 삼남지망이라든지 북한쪽에서는 황해도 등지가 아무래도 논의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6번 가에서 라의 노래를 시계순으로 옳게 나야라는 것은 새벽증에 울리네 새아침이 말게 새마을운동가 새마을운동가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박정희 정부가 공업화 정책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농촌을 좀 더 근대화시키려는 그러한 운동이죠. 신구사진 우르르 화물창 지원병 양곡배급 등등 바로 일제하 전시체제가 되겠죠. 보통 전시체제라고 하면 중일전쟁 이후가 되는데 중일전쟁 이후 지원병 그 다음에 징집 징병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고 배급제까지도 실시되죠. 그 다음에 공출 례도라든지 그 다음에 눈보라고 흥란부대 일사우후 이거 6.25때 1.45때 뭐 이런거 흥람철수작전 등등등 바로 1951년 1.45때 6.25전쟁 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광주와 무등산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 바로 광주에서의 그런 비극 바로 5.18 광주민자운동이 있었던 1980년 이 되겠죠. 따라서 순서는 다가 아 나가 맨 처음에 나가겠네요. 나 다 가라 가네요. 나 나 가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가나 사건 이후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월 8일 이 의사는 여기서 이 의사는 이봉창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천황기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죠. 그 다음에 상해 4월달에 홍코공훈 실학과 대장의 사진을 꼬주었고 물병 도시락 도시락 폭탄이 유명하죠. 윤몽길 의사가 되겠죠. 자 작성자가 김구죠. 이분이 조직한 한해 애국단 소속의 단원입니다. 이건 전부다 1932년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만주사변 직전에 일어났다. 아니죠. 만주사변은 1931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부통합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산부통합운동은 산부가 성립이 된 게 1923에서 1925년입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 번 또 이걸 통합하기 위해서 각각 1929년 북쪽에서 아 저기 남만주 쪽에서 국민부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시점에 이제 20년대 말에 혁신의회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산부통합 다 이전이 아니 산부통합은 1932년 다 이전이기 때문에 산부통합운동은 1920년대 말이고요. 그러니까 해당이 되지가 안 쓰죠.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자 나 일제의 상하이 무력진공이 빌미가 되었다. 자 이거 조금 까다로운 문제 이게 3점 자리인데 자 여기 보면 이 상해 홍콩공원 이제 아니 일본 도쿄 천왕에게 이제 폭탄을 던진 이봉창의 의거가 이게 1932년인데 1931년에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주로 진출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제 중국인의 반일감정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조선의 청년이 이런 일을 했어요. 일본에 폭탄을 던졌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아주 호의적으로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일본은 중국 언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상해를 무력으로 침공하게 됩니다. 그 침공한 대장이 바로 시라쿠아 대장인데 그러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에요. 가가 이봉창의 상해 무력 침공에 빌미가 된 것이지 아무튼 시라쿠아 대장이 점정군 사령관인데 거기다가 다시 또 조선의 청년이 폭탄을 전사해서 이 사람을 척살했기 때문에 장계석 등 뭐라고 표현했냐면 1천만 중국 청년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이 이뤄야 했다 굉장히 높이 취향하고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죠. 중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어서 조선의용대라든지 한국 동립 아니 뭐죠 한국광복군 등을 창설하는 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열단이 아니라 한인애국단 소속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 선언이 바페드 당시 볼 수 있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얼굴만 봐도 노태우 대통령이죠. 대통령에 나가기 전 이른바 6월 민주화 시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에 유기화 민주화 선언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 대통령 직선제 개혁을 한다고 했죠. 자 이게 1987년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김주열 사망이 분노하여 시위하는 마산시민들 이게 이제 4.19 혁명이나 1960년에 볼 수 있는 내용이죠. 4월 11일 날 김주열 시체가 나오게 됐죠. 베트남 파병군인의 무사기한을 기원하는 가족들 베트남이 전쟁에 1964년에서 1973년까지 파병을 했습니다. 해당 안 되죠.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시설을 정보하는 공무원들 서울올림픽이 1988년에 열리게 되는데 결정은 아마 제가 알기론 1981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니까 이제 이런걸 염두에 두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유신철폐와 개화 매재를 요구하며 서울역에 나온 학생들 자 유신허법 체제 박정희 체제가 되는 것이죠. 이미 이제 유신체제는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미 끝난 것이죠. 해당이 안되고 외환위기 IMF 극복을 해서 근무균등이 참석합니다. 이거는 이제 김대종 정부 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9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에 이런 고통분담 노사정위원회 이런걸 통해서 근무균운동 이런걸 통해서 3년만에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IMF의 구제금융 받은 것을 조기상환하게 됐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9번 가에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여에는 여장을 두며 여장의 지휘를 따라서 노동을 하고 여기 보면 노동량에 따라 분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약형의 바로 여전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보완해서 정전제로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농지를 매수한다. 어쩌고 저쩌고 됐죠. 이게 바로 농지개혁이 되죠. 농지개혁법 1949년 6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실학자 유형은이 주장했다. 아니죠. 정약형이 주장한 것이고 유형은은 균전제를 주장했습니다. 산원공상 신문에 따라서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자. 차등을 두어서 그 다음에 당시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시행이 됐다. 그럴 일 없었죠. 그 다음에 나 유교전쟁이 끝난 후 공포되었다. 1949년 6월이면 유유교전쟁 전이죠. 틀렸고 토지의 무상분배로 원치로 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농지개혁은 유상매입 유상분배 틀린 내용이죠. 정답은 5번이에요. 경자유전 즉 경작을 하는 자에게는 토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농지개혁은 당연한 것이고 여전제 역시 일종의 집단 농장제라고 볼 수 있죠. 다같이 다같이 운영이 나가는 그런 농지 속에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50번 가야들갈 내용으로는 1973년 4차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발생하자 석유수적이고 오페크는 원유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세계경쟁 혼란을 빠졌고 우리나라는 인플루엔션과 경제불량의 불황이 직면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차례 석유파동이 있었는데 1973년에 쓴 1차 석유파동은 그나마 현지 산유국들이 많은 중동지역으로 우리 외아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차가 있어요. 1978년에서 박둥이 정권 말기가 되는데 1980년 사이인데 이때는 이제 그 1970년에 들어서 중화학공업에 너무 중복투자가 되어서 이것은 사실상 해결이 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악인데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1980년 워낙 철권 통치를 하다 보니까 기업 같은 것도 합병 통합 이런 거를 금방 해버립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면 국제그룹 날아가고 그런 듯이 싹싹싹 모든 것이 그냥 일사천리로 돼버려요. 그런 좋은 점이 있어서 오히려 부실기업 정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 개방했다는 외국 자본의 유입 이거는 이제 1990년대에 돌아와서 특히 김영삼 정부 때 우르가이라운드라든지 WTO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수산물이라든지 세계무역기구 이러한 금융시장까지 개방이 되는 곳이 농수산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원조 물자를 기반한 300산업 이건 1950년대 6.25전쟁 이후 우리가 이제 유무상의 원조를 미국으로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게 주로 어디로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냐면 먹고 사는 문제 즉 면직이라든지 재분 물가루라든지 재당 설탕 이렇게 세 가지 하얀 거 그래서 주로 생산재보다는 소비재 쪽으로 산업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제1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편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